13일 0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법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과 장소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1단계에선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과태료는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의 관리 운영자가 위반할 경우 1차 때는 150만원, 2차 때는 300만원이 부과됩니다.